농촌 융복합산업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정명희 사무관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설명절 선물 준비하기인데요 안하자니 찝찝하고 화려니 부담되시고 또 뭘 선물할지 고민이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아주 한방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전입니다 농촌 융복합 제품이란 2차 인증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1차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면 2차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체험하면 3차 자 본격적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아주 특별한 행사인데요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데요 온라인 기획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쇼핑몰을 클릭해보시면 설 선물로 인기가 아주 많은 상품이 가득합니다 할인류도 높은데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퍼센트요?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바로 밑에 주소로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이게 전부냐고요? 하나로만큼 많이 가시죠? 가보실 때 제휴카드로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제품을 구매하시면 한당 7,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화점, 안테나샵에서는 최대 5만원 상품권 진정과 최대 20% 할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보너스 탑 비용주판 매장에서는 전국에서 엄선된 국차인증 제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리지 마시고 지금 장바구니 생기시길 바랍니다 선명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는 꿀팁 이번 행사를 통해 농가의 시름은 덜고 국민들은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풍요로운 설 명절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